3, 4, 3, 2, 1 제가 발갑습니다! 자기 새해 복 많이 받아 한국인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혜리 혜리야 올해는 더 건강하고 더 예쁘고 더 행복한 하늘 되자 혜리 잘자고 내일 할머니 할아버지 택하자 사랑해 차가워 차가워 안돼 엄마 엄마 전자 기계 있어 왜 좋아? 왜 좋을까? 뭐라고 했어 태리야?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마는 게 좋다 왜 좋아 하지 시려워 뭔가 꾸수삭 다시 해줘 어? 다시 해줘 아 손실없지? 그리고 나를 눈이 들어갔어 샐러드 이거? 응 샐러드 응 샐러드 응 샐러드 응 샐러드 샐러드 익숙ümüz 샐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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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우와, 대단하다 진짜. 안에 지게차 들어오지. 아, 그래? 어. 지게차가 매일매일 들어와? 어, 그럼. 어디 계세요? 어? 떡도 매운 거 아닌가? 떡도 매운 거 아니야? 떡도 매운 거 아니야? 떡도 매운 거 아니야? 떡도 매운 거 아니야? 언니, 내가 밥 할까? 네. 밥 깨부라고. 우와, 제법이네 이거 15도네. 나 한 4도 정도 되는 줄 아네. 15도네? 어, 15도네. 아, 나 맛 좀 봤잖아. 15도가 뭐야? 어? 15도야. 아, 그래? 어. 됐어? 야, 술 같지 않다고 했다 너. 아, 그러니까 맛만 그런 거 아니야. 아니, 진짜. 따라봐. 찍었어 이거? 어? 찍었어? 잘 찍어놔라. 어, 그러니까. 어머. 오, 세스 있다. 자두도 있어? 자두도 있어? 아니, 참회실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안 팔고. 왜, 외국에서만 팔고. 다들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어? 살짝 칼갈도 없네? 하하하하. 피크빛 나나? 딸기 쭈쭈바. 딸기 쭈쭈바 맛이야. 아, 딸기 쭈쭈바? 어. 아, 딸기 쭈쭈바? 어우, 잘 먹네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자, 카드 한 번 불러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어, 미안해. 미안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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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이모랑 같이 찍어라. 아, 미안해. 아, 미안해. 볼 보긴 봤어. 야, 너 오빠처럼 해야 돼. 금메달의 발차기다, 이게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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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, 오빠다. 얼마 주고 싶어? 네. 오빠, 샤워. 나오세요. 따랑이 볼을 딱 올려야 되는데. 어, 그러니까. 아, 그럼? 나라 이름이야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예. 야, 너네 못 먹겠어. 야, 울어, 울어. 야, 울어. 가위바위보. 예. 오. 자, 정원이. 네. 종원이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. 뭐예요? 우와. 가위바위보. 초코, 초코. 초코. 아, 오. 종원이 이겼다. 해리야, 이번에 기회 아니면 기회가 어때? 오. 이번에 못하면 못 먹는데. 가위바위보. 감자꾼.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멈춰. 알겠지? 이렇게 할 때, 네가 멈춰 하는 언니가 멈출 거야, 알겠지? 뭐야? 나도 너무 신기했어. 손부터 시작이다. 영상으로 찍으면 애기 되게 조그만 애인데, 좀 약간 큰 애처럼 보여. 왜 우는 거야, 도대체? 진짜 꿈할 만한데. 한 마디도 안 돼. 손이 한 마디도 안 돼. 태아 너무 잘생겼어, 어떡해. 꽃미남이야, 꽃미남. 윤서한테 말하고 싶은 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왜 윤서로 보고 얘기해? 윤서 아무런 감정이 없어. 근데 뭐 우리야, 뭐. 여기. 고담이 없잖아. 씻어도 제일 가까이 먹을 거야. 응. 아, 나만 아니면 어떡해. 나 풍선 안 해주면. 달아? 진짜 크다, 근데. 네가 엄마냐? 내 엄마 이렇게 생겼냐? 형, 이거 아무나 안 까. 아니, 산삼이 아주 하얘졌다. 하얘졌어. 정리해심. 해리야, 이 엄마 너무 행복하다. 해리야. 아니, 해리야. 윤서야, 좀 배워. 얘 머리, 머리 뜯기 아주 있어. 따라 부어야 되는지 몰랐어. 따라 부어야 되는 거였어. 따라 부어야 되는 거였어. 오, 진짜. 근데 이거 일부 초코바는 거 샀어. 왜냐면 향 바꿨어. 먹는 거 아니겠지. 이거 뭐야? 커피. 커피, 캡슐 있어? 아니, 없어. 줘, 가져갈게. 뭐야. 아주 좋다. 화장실에서 웃기고 싶다. 싸울까봐, 싸울까봐. 어, 이거는 뭐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, 이거 보는 거 같아, 카메라를. 근데 카메라가 좀 사과해야 될 거 같아. 실물이 훨씬 이쁜데, 카메라가 못 담는다. 카메라 꼭 사게? 아니, 실물이 못 담는다고. 카메라가. 우리는. 친구다. 어머, 어머.